이 시간은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허리띠를 탄띠라고 부릅니다. 탄띠를 단단히 매야 거기에 검도 꽂고 수통도 달고 탄창도 꽂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의 복장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띠가 더욱 절실하죠.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더구나 전쟁에 나가서 민첩하게 뗄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불필요한 옛 틀은 과감히 버리고 단순히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세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무장할 때 모든 무기가 사실 이 허리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에 각종 무기들을 달아놓기 때문에 따라서 허리띠가 없으면 어떤 방어나 공격의 무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무장의 마무리는 허리띠다. 역도 선수로 우리 금메달을 땄던 여러분 장미란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는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바로 영적 허리띠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신갑주가 마찬가지지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중요할까요? 진리가 중요할까요? 허리띠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궁극적으로 이 앞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허리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부분이 바로 진리를 모르는 바로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을 보면 급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이것으로 인해서 올인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들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죠. 이기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즉흥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등등 이 사람들은 이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어제와 오늘의 소식은 알려줄 수 있지만 사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다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모르는 창세기 3장 현장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여기에 절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마귀, 마귀 자체가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를 질린 것처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과 지옥과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일단 사탄은요. 여러분 종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 전략. 같은 기독교. 같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종교 통합과 변질을 통해서 다른 것과 틀린 것. 사탄의 무서운 전략은요. 인간의 상식도 좋고 경험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불행한 이유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영국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탄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척절히 섞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99%가 맞는데 1%만 가짜를 섞어요. 거짓말입니다. 한 예로 깨끗한 물에 독을 얼마나 타요. 여러분 독약입니까. 아무리 99%의 깨끗한 물이라 하더라도 1%의 독이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거는 독국물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은 좀 분별할 수 있지만 99%의 진리에 1%를 섞은 비진리는 사실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바로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혼믿게 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략을 쓰는데요. 교회도 사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태워버리거나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겠지만 궁극적인 사단의 전략은 진리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문 닫는 세계 교회를 보더라도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정말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부흥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낫고요. 오히려 비진리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비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다면 그건 저주거든요. 차라리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진리,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해서 바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할 거 없죠. 이단사이비들이 교회로 침투를 합니다. 부신자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드리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이 허리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서고 일어나는 모든 힘의 근원이 허리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허리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과 근본과 기초가 바로 이 진리 이외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 눕는 것도 서는 것도 앉는 것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중심의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물론이고요. 우리 삶 자체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신자들을 사단은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독신자들을 건드리고 있냐. 참된 진리를 모르도록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갈등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사실은요. 이 불신앙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커 보이는 불신앙의 프레임을 딱 씌워서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 싱글 포커스가 되지 못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혼미케 만들고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사자고래 여러분 그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는요. 의자 다리가 네 개 달린 의자를 들고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가 바로 그 다리가 네 개 있는 의자를 바라보면 초점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자의 그 사나운 기질이 좀 온순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사단의 끊임없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싱글 포커스 다 단일 초점으로 맞추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도록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뭐면 그러면 진리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시대시대마다 사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를 깨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지식들 정보들 인터넷에 쳐도요 계속해서 신지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지금까지 이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사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진리는요 새로운 신지식이 올라왔을 때 사라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표호가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고려대학교는요 자유와 정의와 진리다. 연세대학교 진리가 너희를 자유기하리라. 진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는요 참된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도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그런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세 가지 성경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 성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 다음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진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 자막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는 이름이오 그리스도는 칡분입니다. 자 우리가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우수아 예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의 값대로 이승을 살다 가신 겁니다. 자 예수가 이름이면 자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 신약시대는요 헬라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는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것 같다면 이제 이 헬라우의 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그래서 기름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어디에 부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고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거룩하고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친구는요 성교 곳곳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기다려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도 그렇고요. 이미 이 구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대망 사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신약이 약 300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각각의 독립된 위를 갖고 있지만 하나입니다라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론은 그럼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석의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미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작업 이 창조작업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재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임을 인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을 때 이 양성을 인정할 때 온전한 권해일이고요. 자 구약의 선지자 제차장 왕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끊임없이 전쟁도 나고 수없이 많은 왕들도 일어났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선지자 제차장 왕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선지자 제차장 왕이 아니라 앞에 참자가 붙습니다. 바로 유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많은 선지자 제차장 왕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유일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차장 왕이라는 새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눌 부분이 인류를 구원할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자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고요. 석가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자 구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첫 번째로요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 원죄는 제가 눈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갖고 태어나는 죄죠. 자 이 원죄의 문제는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요 원죄를 갖고 있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보면 원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다이수의 자손 요셉에게 얘기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로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바로 원죄가 없는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상태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들이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 그러나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의 조건은요 신의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신의 범주. 자 신의 범주에 있다는 건 인간이 아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신성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반대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의 영역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라는 바로 인성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자 14절에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 이 십자가 대속은요. 바로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거고요. 여섯 번째 구원자의 조건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 자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가 없고 잡음죄가 없고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면서 죽어야 되고 그러나 이 죽음의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여섯 가지의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건이요. 구원자의 조건인데 예수님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마귀권세 죽음권세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만족하심으로 우리를 아담의 족보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족보속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자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우리가 헬라어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십자가에 달이신 예수님이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자 테텔레스 타이는 여섯 번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좀 재밌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남긴 말이 테텔레스 타이. 상인의 모든 부채를 변제한 후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전한 말이 던졌던 말이 테텔레스 타이. 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모두 마친 후에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테텔레스 타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살펴본 후에 다 살펴보니까 최종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해요. 그때 내린 결론이 테텔레스 타이. 자 그래서 테텔레스 타이는요. 다 이루었다. 흠없다. 완전하다. 다 맞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재물이 되셔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현재 완료형 수동티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완전히 종료는 됐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종료가 된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임무를 마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종료가 된 거. 그래서 이 테텔레스 타이의 이 텔레온은 현재 완료형 수동태. 테텔레스 타이는 원래 장사꾼들의 용어 상업용어죠. 완볼됐다. 빛이 갚아졌다. 내가 완부라거나 내가 능력에 있어서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와 저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끝내버린. 완전히 끝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함성인 겁니다. 자 구약의 무더니도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언양. 이걸 완성하신 거고요. 또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고요. 그리스도의 직무를 끝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원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 데는 분명 사실을 붙잡고 가시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순간순간 진리를 망각할 때도 있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늘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꼭 이 나침판과 같다. 나침판의 앵극은요. 여러분 늘 북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쪽을 가르치는데 이 정북을 고정적으로 딱 가르칠 때는 없는 거죠. 좌우로 끊임없이 막 흔들려요. 어떤 때는 방향을 못 잡을 때는 나침판이 막 뱅뱅 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고정시켜놓으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서 북쪽을 가르칩니다. 뭘 의미하냐. 우리의 신앙도요. 흔들림 없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영적 전쟁터에서 때로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좀 뱅뱅 돌면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그때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 흔들린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고장난 나침판은 아예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다. 내가 갈등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그들 예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갈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는 인생은 뭐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행위는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고무줄 바지 아닌 이상 바지 흘러내리고 창피당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고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세상에서 불신자들 여러분 웃음걸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가 계독교가 되어버리고 목사가 되고 평신도가 병신도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정서 1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자막감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의고 영적인 집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진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외하시면 돼요. 진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부터 안 해보세요. 나쁜 습관부터 고쳐나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습관으로 기경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막 좋은 거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부터 내가 고복어부터 안 하려고 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체제 속에 너무도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흥망성세는 굉장히 우리 세계사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뤄집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50년이란 시간 동안 로마의 평화 박스로마나 이런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평화 속에 있다 보니까 로마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다 나태해진 거예요. 더 이상 군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 용병을 대신 써서 싸워야 되고 아니 뭐 굳이 전쟁도 낫지 않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굳이 왜 무거운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냐 갑옷이 없는 군대를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시초가 된 거거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무겁다. 무슨 진력을 있드냐. 대충 은혜 받고 그냥 대충 시장생활 하면 되지. 영적 갑옷 입기 싫다고 우리가 그것을 벗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행복해질 거고 앞으로 미래는 확실해질 거고 너가 노력하면 뭔가 될 거고 끊임없이 위장된 평화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요원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진리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뭔가 속박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믿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중에 물속에 들어올게요. 나 조금 행복해지고 한가해지면 물속에 들어갈게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나중에 조금 살만하면 열매 맺은 다음에 땅속에 뿌리 내릴게요. 라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올 때 자유고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방향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일 초점이에요. 단일 초점. 사단은요. 오직 예수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99% 믿음, 복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도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의 눈인, 잣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헬라 사람들 객관적인 논리성 좋아합니다. 뭔가 증명하는 거 좋아하고요. 오감을 이용해서 감각을 중요시하고 무엇보다도 과학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과학이 여러분 진리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며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헬라 사람들의 어떤 방법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예로 여러분 LA 공항에 마약을 색출해내는 마약 탐지견을 보세요. 기가 막히게 다 색출해냅니다. 그 코에만 갖다 대면 이 탐지견이요. 개가 다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에 대한 재판을 할 때도 이 탐지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가 맞다 하면 유죄고 개가 이거 마약 아니다 하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종 마약이 생겼어요. 신종 마약. 그런데 이 탐지견은 한 번도 이 마약 냄새를 맡아볼 적이 없어요. 이 마약을 밝혀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약인데도 불구하고 탐지견은 마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서 마약 사범들이 자꾸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마약 사범들도 마약 탐지견이 모르는 신종 마약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LA가 마약 천국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이성 상식 경험 참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진리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갖고 있는 이성이나 과학은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오직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비진리라는 옛 틀을 내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니까요. 내 안에 복음되지 못한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율법 체질들이 너무도 많이 있구나. 보세요. 허리띠는 모든 것을 고정시켜주는 갑옷의 일부죠. 사탄의 비진리, 유혹, 어려움, 시험, 부신앙.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뚜렷한 기준, 진리가 있으면 아, 이거 가짜구나.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기준이 없어. 그러면 같이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옛 틀,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고요. 내 안에 종교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진환호적인 사고 속에 우리는 너무도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건 믿고 타협할 건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해보고 안 되는 거만 하나님께 나가고 그게 우리 체질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이런 종교적인 비진리적인 틀로 많은 기독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등한 입장으로 율법의 대표 모세 또 신비의 대표였던 엘리야 그런데 예수님 함께 초막셀셀 짓자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결국은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것뿐이지 그래서 이때는요 다른 모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서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니죠. 그만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도 되고 붙잡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요거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놓치고 나머지 다 준다니까요. 물질적인 것도 줍니다. 육신의 복도 다 줍니다. 그러나 진리만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와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리의 세트를 갖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세트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체질들 종교적인 것들을 다 쳐내는 것이 예배 그리고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요 한가위 관광을 징기는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아니고요. 군함에 탄 해병 그렇죠? 군함에 있는 사람들은요 군의들이잖아요. 자기의 역할의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유람선은요 몇 명 일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군함에 탄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과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의 허리들을 장착하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늘 강단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묵상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오지게 안 되는 나의 연약함과 부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죠. 10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까 바로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모든 부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욕심되셔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자꾸 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며 종교적인 예트를 버리고 복음적인 세트를 갖추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하시고 이제는 무너지는 모래 인생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제 반성 인생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가 되신다는 이 진리의 전파자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